어? 강철인간이다. 아 심장이에요? 콩콩콩콩 심장 잘 되시고 콧구멍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사람 얼굴 같지가 않네요. 이것만 보면 얼굴 같지가 않지만 팔과 다리가 팔과 다리가 있으므로 해서 얼굴로 보인다. 암튼 길에 버려주면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 이렇게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자신의 삶이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님들이시여 예술품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트샵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다. 머리에는 wisdom 가슴에는 love 얼굴에는 스마트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대로 그런 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산로라면 잊을 날이 머릿수리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대 강건 육군 청정 자손 창성 수명 장수 만사여의 원만 형통지 대원 ... ... .. ... ...